그래도 3킬 했다 나 0킬 아 저 집 걸려 일단 여기 바 있는대로 가자 이쪽이 암 높다고? 꼭대기 가야 돼 꼭대기 꼭대기 있을 거 같아 비 좀 채우고 비 좀 채우고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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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망대 쪽에서 오고 있어 전망대 둘 셋 수리탄 깐다 수리탄 깐다 안돼 반대쪽 빨리 오 랑랑 오 랑랑 오 랑랑 오 랑랑 오 랑랑 10초 우윤아 가고 있어 오케이 10초 확인 바로 뛸 수 있냐? 응 바로 뛸 수 있냐? 오 랑랑이 3킬 했어 스톱 스톱 아이씨 엄리저라 바로 뛰어라 그냥 바로 뛰어라 그냥 어 바로 뛰어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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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촛불이 나왔고 다 하고 있을건데 그럼 뛰어야지 바이로우먼 스쳐도 사망 야 오른쪽 능선 조심 나 바이로우먼 바이로우먼 나 바이로우먼 바이로우먼 엎드릴 수 없어 여기는 네 집에 있는갑다 애들 세명 3대3 오 랑랑 걔 쩔었어 랑랑 존단하네 에이프 팀 잘 만나면 도움이 돼 3코드 할 필요 없어 흐흐흐흐 죽으면 많은거고 랑랑이 팀킬 해보라 갑자기 집에 있겠다 어 집에 있다 끝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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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55 집안에 있어? 끝에 창문? 인하우스 인하우스 저쪽으로 자리잡자 저쪽으로 저쪽으로 쏘지마 왜 인하우스 자리잡아야지 먼저 자리잡고 싸워야지 인하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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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몰라 3대1인지 아 인자이 영어 쓴다 우리가 영어 써줄게 오케이 계속 중국말 하다가 온다 온다 우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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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위 우측 큰 바위 오우 소류탄 살려줘 동현아 어디 있는데 나 옆에 흐흐흐흐흐 미안하다 승질내지마 종일 어.. 랑랑이 다 할것 같은데 ... 3대2야 안 소위 수류탄 없냐. 수류탄 없어 cons 이것도 Cab 종일 갔다 저 중독 이거 끝이다 이거 끝 어? 어? 뒷받았다 저끼 짜들 나와야돼 난 뒷받이로 나 원이냐 우리? 우리 원아냐 나는 아냐 왼쪽으로 빼고만 안 돼 안 돼 안 돼 랑랑 끝내겠다 남새끼 안 돼 오 뒤에 뒤쪽 뒤에 잡았냐? 왼쪽 뛴다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굿잡 와 뒤에 한 명 있었네 와